네, 흰떡이 좀 부족하시죠? 너무나 촘촘하게 떡을 안 놓으셔도 됩니다. 위에서 볼 땐 다 잘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흰떡은 촘촘하게 안 놓으셔도 돼요. 특히 흰떡은 촘촘하게 안 놓으셔도 돼요. 흰떡은 바닥이 하얀색 바탕이기 때문에 드시면 안 돼요, 드시면 안 돼요. 그런 게 아니죠? 자, 고맙습니다. 자, 끝나신 틈은 스태프들 안내에 따라서 밖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 나가지 마시고 떡이 부족할 수 있어요. 여기는 드래그는 남아도 다른 드래그는 부족하니까 좀 놓고 그대로 이렇게 나가세요. 그리고 떡이 남는 드래그 3정도 들어주세요. 떡이 남은 곳. 옆에 좀 나가주세요. 옆에 3정도. 자, 나가실 때 조심해서 나가십시오.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. 남았으면 그대로 두세요, 그 위에다가. 그 위에다가, 떡 위에, 떡 위에다 그대로 두세요. 그 위에다 두세요, 그 위에다가. 여러분, 오늘의 의미는 뜻깊은 1,003개의 떡 조각으로 가장 큰 떡 케이크를 만듭니다. 드시지 마시고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 되신 분들은 음악. 잠시만요.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. 절대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. 처음에 너무 좋았고요.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. 자, 여러분. 다 되신 팀은 두 분만 떡이 부족해서 구멍 나면 너무 안 예쁘잖아요. 자, 되신 팀들은 두 분만 남고 좀 밖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. 다 되신 분들은 두 분만 남으시고 밖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떡이 다 완성된 팀은 두 분만 남으시고 가끔 좀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이동하실 때 이동하실 때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다 되신 팀은 어, 죽어 조심하십시오. 이거, 이동하실 때 두 분만 남고 두 분만 남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밖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. 밖으로. 이야, 너무 잘했다. 네, 가위질도 참 잘하실 때 자, 납는 떡은 드시지 마시고요. 드시지 마시고 이동해 주세요. 완성된 팀들은 이동해 주시고요. 완성된 팀들은 이동해 주세요. 두 분만 남고요.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잘 들으세요. 땅, 탈블블별로 두 분만 남으시고